그래서 아빠 옆에 딱 앉았어? 껌처럼 붙어 다녀? 아빠 나갈 시간이라 이제 낌새로 챙겨지 너 그래서 딱 붙어 있는 거야? 못 나가게? 그래도 너 동생들이랑 너 엄마 밥주러 갔다 와야지 뭐가 양이야 갔다 와야지 너가 이렇게 딱 찍힌다고 내가 안 나가면 어떡하냐 배고프지 그치? 나 갔다 올게 뭐 하는 소리를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해 아빠 나갔다 올게 시끄러지 마 나가서 밥주고 와야지 너 동생들 알았어? 갔다 올게 알아들었어? 내가 안 나가면 너 동생들 배고파요 알았지? 갔다 올게 집에 있으면 있어 뭐야 뭐야 도대체 뒹구는 건 뭐야 갔다 올게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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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올라갈게. 얼른 올라가자. 응? 올라가. 올라가. 얼른 가자. 코백이. 하나 줄게. 작게. 우리 코백이도. 응?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잘 먹네 우리 소심이 여기 코백이도 잘 먹고 소심이도 먹고 코백이는 간식을 안 먹으니까 갈게 소심아 코백이 어딨냐? 코백이 없네? 코백이가 얼른 쫓아냈어? 응? 코백이가 없어 코백이가 어디 나갔지? 코백이가 어디 나갔지? 정식이 없습니다 어디 간지? 소심이 많이 있고 소심아 코백이 어디 갔냐? 응? 야옹 코백아 야옹 여기 먹어라 코백이가 또 너랑 쌈하고 집 나간거야? 어? 맨날 집에 있는 애가 어디갔지? 너가 우위로 들어가있고 희한하네 우리 바깥이나 찾아볼까? 갈게 코백이 찾아 나온거야? 코백이 어디 간지 없어 나도 한참 돌아봐도 여기 어디도 없어 코백이 어디갔지? 너 코백이 걱정돼서 나온거야? 어이 그랬어? 코백이 불러봐 야옹하고 응? 너가 또 뭐라그래서 코백이 나간거 아니야? 너가 뭐라그래서 삐져서? 자식들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려니까 왜그래 낭풍고양이가 나와있습니다 낭풍고양이가 나와있습니다 저기 저 녀석이 있는데 왕언니가 왔네 왕언니가 왔네 왕언니가 왕언니가 오니까 얘가 도망갔구나 왕언니가 오니까 야 이리와 여기 먹어 여기 응? 여기 왕언니 왕언니 왕언니가 왔습니다 닭가슴살 하나 죽고 지금 아픈애를 위해서는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왕언니가 왔습니다 얘가 지금 안가네 저거 놔둬도 왕언니나 수염이가 다 못먹어요 수염이도 저기있고 수염이 저기 정치 시리즈 시리즈 한글자막 by 한효정 방울이와 누나도 잘 먹네 둘이서 누나가 웬만하면 방울이 먹을 때 안 먹는데 그래도 먹네 왕방울 먹어넣고 그렇지 한입에 그냥 왕창왕창씩 쓸어넣네 누나는 먹는 포스가 다르네 방울이 깨작깨작 먹는 거랑은 다른데 누나가 한입에 그냥 뭐 왕창씩 그냥 털어넣네 꽃님이가 왔었는데 금방 새끼들로 보니까 숨었다가 도망가네 웬일이야 징그런가 보지 새끼들이 징그런가봐요 도망갑니다 꽃님이가 금방 있었는데 카메라 켜기들 전에 도망가 버렸네 새끼들 보자마자 어디로 갔을까 근데 너구리는 안보이네 너구리가 귀시같은 놈들이 아침에 한놈도 안보이더니 제인이만 보이고 어디 있었냐 너희들 어 아우 너구린 진짜 뭐 갑자기 숨었다 나타나니까 꽃님이도 어디있다가 보이고 응 여기가 이리와서 꽃님이 어디간거야 아으 아윽카챱 아유거 재밌는다 아유거 산에서 푸바는거 아유세Int gram 연이 하다리 아유세Into 아유거 재밌는 거 락 bat 꽃님인 얘네들 보자마자 그냥 도망가버리네 시원한 놈이네 자기 새끼를 보고 도망가 도대체 어디있다 나타난거야 내가 이렇게 찾아다녀도 없던 녀석들이 어디서 나타난거야